오토비드마스터 입찰을 시작하려면 먼저 오토비드마스터에 등록해야 합니다. 화면 우측 상단의 지금 바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이름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. 또한 구글 또는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여 오토비드마스터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 완료되면 지금 등록을 선택하여 양식을 제출합니다. 양식을 제출한 후 계정 자격 증명이 포함된 확인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.